이번에 새로 나온 모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새로 나온 모드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팀 테러라고 새로운 모드가 나왔어요 디스코 배틀은 뭐야? 일단은 팀 테러부터 하겠습니다 30 똑같이 50대 50하고 똑같은 건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해골 마크가 있거든요 뭔가 해골을 죽일 수가 있나 본데? 오 부셔져 깜짝이야 야 죽여 근데 얘들을 좀비를 잡으면 뭐가 좋은 거죠? 오 뭐야 AK다 뭐야 뭐야 AK 있다 AK인가? 오 이게 뭐야 뭐 이상한 오? 저거 어딨어 24대군데 오 저기 맞네 납차가 너무 심한데 이거? 죽여 좀비 78킬 이번에는 이거 해봅시다 디스코 금요일 밤에 포트나이트 친구가 있어야 알 수 있네 이거는 디스코 디스코 해보자 디스코 뭐 이것도 30대 30이야 이거 이렇게 됩시다 이거하고 아까 위에 있던 거 그러고 보니까 뚜껑 안 나왔는데 아 맞다 뚜껑 필요 없지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뚜껑이 허전해가지고 뚜껑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불이니뜨 뭐야 저건가 보네 맵에 이렇게 E라고 표시가 되네요 A, D, E, A, D 아! 뭐야 어? 풍선 20개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여러 개 할 수가 있다고? 오우 오우 으아악 으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조절할 수가 있구나 5개부터 위로 올라가네 아니야 죽을 뻔했네 오우 오오오오오 안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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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오오 오오오... 갸록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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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죽네 이거 안 끝나네 댄스 추는거니 끝이 아니야 다 배울 땐 입이 우리 건가? 빼서야 되는거 같은데 이 talks 전부 다 한곳만 먹은 게 아니고 뭐야 이거 그거 모드야? 기동전이네 기동전이 말을 했어야지 기동전이며 그거 그냥 폈으면 날아갔잖아 내가 담았고 아니야! 기동전인 줄 몰랐잖아.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순수 열통이에요. 순수 잡종이에요. 빨리 춤추러 가자. 여기 있다. 춤춰보자고! 도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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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초보자들이 아주 하기 좋은 모드구만. 죽어도 살아나고 춤만 추면 이기니까. 초보자들이 아주 하기 좋은 모드야. 무기 없기도 쉽고. 거기다가 기동전이라서 낙사해 죽을 위험도 거의 없고. 가자. 강제로 춤추는 무기. 무기밤! 요! 저 A 먹으면 우리팀 A인데? 개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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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개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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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